오늘의 선생님은 오늘의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영상이 아주 좋습니다. 이 영상이 너무 좋습니다. 이 영상이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제가 만나요? 너무 뜨거워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오랜만에 오셨어요. 네, 잘 지내셨죠. 오실 길이 너무 덥진 않으셨어요? 네, 오늘 조금 더 왔어요. 나중에 실내화 준비해드렸어요. 준비해드린 실내화 신으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. 갈아입으시고 나와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탕을 좀 위의하여 한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. 오실과 함께 볶아주기를 거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양파 버터 고춧가루 엇 고추 고추 계란 고추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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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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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케ting 고춧가루 젤리 참기름 간장 참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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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lebrate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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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프세요? 좀 아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근에 운동하셨나요? 아니세요? 이럴 때 너무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. 이건 좀 덜 아프실까 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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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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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프셨죠?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